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의 정보를 눈으로 전달하는 스마트폰의 화면이 되겠죠. 지금부터 스마트폰 화면을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설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창을 여실 때 항상 스마트폰의 위쪽을 잡고 아래쪽으로 내리시죠. 그런데 한 손으로 이용을 하시거나 또는 위쪽을 쓸어내릴 때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커버가 씌워져 있다든지 보호필름이 붙어있다든지 할 경우 잘 안되는 경우가 많죠. 스마트폰의 홈 화면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끌어내려서 알림창을 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단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홈 화면에 아무 곳이나 쓸어내리면 알림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편리해요. 저는 항상 이거 켜놓고 이용하는데 여러분도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설정으로 들어가실 때 이 설정 배지를 항상 누르시는데 저 같은 경우 강의용 폰이라서 배지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금방 찾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앱 버튼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이 설정 찾는 것도 또 한참 걸립니다. 이럴 때도 설정을 일일이 찾지 않으시고요. 알림창을 일단 엽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설정 버튼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도 똑같은 설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설정 찾기가 힘드실 때는 바로 알림창 여셔서 여기에서 들어가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좀 잘 나왔다 싶은 사진은 그냥 넣어두시면 아까우니까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쓰면 좋겠죠.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내가 찍은 사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경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갤러리라고 있죠. 이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내가 찍은 사진으로 바꿔주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화면이 되겠죠. 원하는 사진 선택하시고요. 완료 버튼 누르시면 배경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홈 화면만 바꿀 건지 잠금화면도 바꿀 건지 잠금화면과 홈 화면을 다 바꿀 건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홈 화면만 바꿔볼게요. 선택을 하시면 바로 적용이 돼서 바뀌게 되겠죠.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컬러 팔레트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컬러 조합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죠. 지금 이걸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로 바꿔주시면 이걸로 바뀌게 되겠죠. 여러분이 보시고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기본 컬러보다는 다른 컬러는 좀 흐려져서 눈에 좀 덜 띌 수가 있습니다. 시인성이 좋으실려면 기본 컬러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 됐으면 적용 누릅니다. 홈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바뀌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내비게이션 바인데요. 저는 항상 여기 앱 버튼을 띄워놓고 이용을 합니다. 지금 홈 화면 상태에서 이렇게 넘겨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일종의 바로각이죠. 이거를 누르고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 삭제를 하더라도 이 앱 자체가 삭제되지는 않죠.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앱 화면에 들어가 있죠.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이 다 여기에서 보이게 되죠. 이게 앱 화면인데요. 저같이 이렇게 앱 버튼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어떤 식으로 앱 화면으로 들어가시죠?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서 보통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앱들이 많게 되면 앱이 실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알림창이 열려버리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앱 버튼을 꺼내 놓고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홈 화면 터치해서 기다리시면 여기에 설정 나오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해 주시게 되면 앞으로 앱 버튼이 이렇게 아예 나와서 화면을 터치하거나 올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앱스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꺼내 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잠금 화면 설정이 되겠습니다. 설정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잠금 화면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알림이라고 있죠? 이 알림 들어가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을 때 아이콘만 볼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만 나오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알림이 왔다는 아이콘만 보이게 되고요. 자세히를 선택하게 되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이렇게 알림 메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알림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또는 앱에서 오는 알림 모두 포함이 되겠죠? 아이콘만 나와있을 경우에는 잠금을 해제하고 또 들어가서 보셔야 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기로 놔두시면 잠금을 풀 필요 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단점이 있죠? 누구든지 내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을 경우에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내용은 나오지가 않고요. 알림이 왔다는 표시는 나오면 좋겠는데 아이콘만 나오니까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 아래에서 알림 내용 숨기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어떤 알림이 왔는지 언제 왔는지 그 내용은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알림은 보여주지는 않죠? 이렇게 본인 상황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알림이 왔다는 표시가 아예 잠금 화면에 뜨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사용 중을 아예 끄고 이용을 하시면 알림이 왔다는 자체가 나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 알림은 본인 상황에 맞게끔 잘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잠금 화면에 보시면 연락처 정보라고 있죠? 이 연락처 정보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을 쓰시다 보면 항상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에 습득한 사람이 연락을 하려고 해도 내 연락처를 알 수가 없겠죠? 잠금 화면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인들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하거나 할 텐데 잠겨 있으면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분실하시는 분이나 아이들 또는 연사가 많으신 분들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두시면 습득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분실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실한 휴대폰 외에 다른 연락처를 써놓고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거의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료 버튼 누르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잠금 화면 상태죠? 습득한 사람은 이 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은 캡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캡처할 경우가 있죠. 캡처하실 때는 여기는 볼륨 버튼의 하단 부분과 그 다음에 전원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시면 거의 캡처가 되게 됩니다. 이 볼륨 버튼이 이쪽에 붙어 있고 전원 버튼이 반대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기종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지만 거의 동일하게 볼륨 버튼 하단과 그 다음 전원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버튼 하단과 전원 버튼 동시에 누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캡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필요한 대로 자를 수 있는 버튼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이건 바로 하실 필요 없이 갤러리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화면 녹화 기능입니다. 아까는 한 장면만 캡처하는 것이고요. 이번 것은 이 스마트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녹화하는 거죠. 자 알림창을 일단 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로 나오는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여기에 화면 녹화라고 나오죠. 자 혹시 화면 녹화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넘긴 다음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 위에 숨겨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자 혹시 숨겨져 있을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걸 터치해서 기다리고 들고 내려주시면 아래쪽으로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면 녹화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화면이 녹화가 되는데요. 이 화면 녹화는 내 스마트폰에 어떤 앱이 실행되어 있든 상관없이 녹화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도중에도 녹화가 다 돼요.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걸 그대로 녹화를 해주는 거죠. 자 저는 갤럭시 S10인데요. 자 S 기종은 거의 붙어 있을 거고요. 자 스마트폰 One UI OS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거의 붙어 있을 텐데 없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A 시리즈 중에 A32 시리즈도 제가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화면 녹화가 없어요. 자 그럴 경우는 갤럭시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자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들어가셔서 여기서 화면 녹화 치시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무료고요. 어차피 녹화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앱의 완성도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원하시는 앱 다운받으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모션 제스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모션 제스처라고 있죠? 모션 제스처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모션 제스처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들어서 화면 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화면 켜기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닥에 스마트폰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들면 바로 켜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 눌러서 화면 켜기와 두 번 눌러서 화면 끄기는 스마트폰을 끌 때도 두 번 터치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켤 때도 두 번 터치하는 거죠. 자 여기서 빈 공간 아무데나 두 번 터치하면 바로 꺼지게 되겠죠. 여기는 전원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켤 때도 마찬가지로 두 번 터치하면 켜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들어서 화면 켜기는 가끔 안 될 수가 있어요. 센서가 잘 인식을 못 할 때도 있으니까 이걸 같이 켜놓고 이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제스처로 소리 끄기인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자 가끔 업무 중이나 회의 중 또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거나 할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게 되면 당황해서 이리저리 누르고 끄게 되는데 자 이거 이용을 하면 덮으면 바로 소리가 꺼지게 됩니다. 자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가 왔죠. 자 이때 스마트폰을 그냥 덮으면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바로 끊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얼른 덮어버리도록 하세요. 자 제스처로 소리 끄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손으로 밀어서 캡처인데요. 자 아까 캡처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볼륨 내리는 버튼과 전원 버튼 누르면 캡처가 됐었는데 손으로 밀어서 캡처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자 홈 화면 돌아왔죠. 자 앱이 어떤 게 실행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손날을 여기다 대고요. 이렇게 밀으면 바로 캡처가 되겠죠. 이런 것도 편하겠죠. 일일이 이렇게 버튼 누르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캡처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 스마트폰의 사용을 좀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화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시면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니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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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